근데 저 형 봤을 때 당황했어요. 저 분명 마른 형을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군대 전용 했을 때 형 캠 봤을 때 완전 말랐었는데 어 그치 삼..야 삼십.. 삼십.. 삼십 한 육키로 친건 왜 어? 야 저태다 저태 네 저태에요. MVP줄라이님하고 이스타줄라이님 당황스럽다고? 왜? 근데 저희 반 형들도 다 형 살쪘다고 하던데? 아 흠 어? 채팅 좀 올려주세요. 아마 저기 이스타님은 십십 배럭 좀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해외 onos 이스타님은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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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응? 왜, 왜요? 왜? 누가 미니맵을 찍는건데? 어? 뭐야? 형도 보이죠? 어? 잠깐만 아 그러니까 형 형이 그 미니맵 계속 찍고 있더라구요 돼요 형? 응 오케이 이거 아마 선수들이 골을 해야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 이거 형 5.5가 골을 못해요 어? 네 여섯이 테란이에요 엽 엽 알겠습니다 형 거기다 하면 링 바로 뛰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10시리네 아, 10시래요? 응 나보다 조금 더 빨라 100, 100 빨라, 100 10시리네 그냥 저 어차피 선예어랑 천천히 하면 돼 오케이 , 10시리 T 너도 두 발이다 형 저는 그냥 링 마리 치는 정도 한번데만 할거라 상대가 링이 더 많을거에요, 천천히 하는식으로 저한테 꼬라맞게끔 벙커는 무조건 조여지겠네 근데 오히려 쉽게 벙커는 많이 못할거에요 아니면 나를 벙커로 맞거나 한번 봐줄게요 형 형을 막는다 나 막고 너 울고 치겠다 나 그냥 타이트하게 삼바락 뚫기로 한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탈이 제가 빨라서 떨어뜨리고 막고 저한테 올건데 더 막을 수 있어 맞기만 해 상대도 삼리언가? 아니네 후회 고마워 6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자 그냥 천천히 나간다 네 하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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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힛 형 제가 몸패기 아냐아냐 으아앗 으아앗 아 지폐 어연 어연 쓱 쌀 쌀 남부씩 아 안 억 어연 아 쌀 내낙 쌀 아 으아앗 으아앗 넵 으아앗 아 으아앗 아 어! 어깨야, 승인 플러스가 버져라! 승인 플러스가 버져라! 아랫도랑 부족한, 중앙대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